오늘은 취미로 표고버섯이나 너타리 버섯 기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충전식 드릴이구요. 그 다음에 버섯드릴비터가 필요하구요. 그 다음에 종균, 그 다음에 표고목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.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은 버섯드릴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 충전식 드릴을 인터넷에서 3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버섯드릴비터를 이렇게 하나에 5천원씩 주고 구입을 했구요. 그 다음에 종균을 인터넷에서 610개를, 610개가 들어있는 한판을 6천원에 구입을 했구요. 그 다음에 표고목을 이렇게 겨울동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은 충전 드릴이 필요하지만 그 충전 드릴이 전문적인 것이 산거는 한 10만원에서 비싼게 한 20만원 정도까지 그런 것 같구요. 그렇게 있는데 그냥 집에서 재미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3만원짜리 충전식 드릴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구요. 그 다음 이 버섯드릴비터인데요. 이 버섯드릴비터는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초경량 날이라고 해서 한 2만원짜리 정도 날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5천원짜리 이렇게 버섯드릴비터를 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버섯드릴비터는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이 조금 서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써보면 일정한 길이가 이렇게 뚫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A형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리구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렇게 표고목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에 종균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재미로 이렇게 버섯을 한번 길러보고 싶으신 분 큰 돈을 안 드리고 충전식 드릴 그 다음에 버섯드릴비터 종균 표고목 몇 개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충전식 드릴의 장점은 장점은 뭐 이렇게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많은 표고목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충전식 드릴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